네, 안녕하십니까. 잘 섞어서 이렇게... 하고 있습니다. 먹었네요. 예, 최유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20번째가... 왜 이자가... 앞서가 이자가 나오네. 너무...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물내에 해봐... 안쪽으로 오물내에 해봐요. 45 45 45 45 45 자 그럼 어떻게 됐지? 마지막 자 마지막 와 이건 참 35 35 35 35 35 35 자 22 아 예 22 32 35 45 예 자 오늘의 제외수입니다 형님들 참고만 잘하셔가지고 1등 꼭 되십시오 감사합니다. 자